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2025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내신 대비 지구과학원 연간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고1을 위한 내신 대비 2025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 소개입니다. 자,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분들은 이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이 다음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학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간 커리큘럼 소개 앞서서 언제나 항상 뜨거운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우주 패밀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겸손하게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대비 지구과학원 연간 커리큘럼.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정규 커리큘럼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오지인문. 오지인문. 자,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일단 고등학교 2학년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본격적으로 지구과학원 과목을 사실상 처음 학교에서 배우고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지? 그럴 때는 지구과학원의 본격적인 개념 학습을 바로 들어가는 게 절대 안 된다. 이건 아닌데 학습의 진행이 보다 매끄럽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선 지구과학원을 공부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알겠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1 통학과학에서 배웠던 지구과학원을 공부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그거를 오지인문에서 점검을 하고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저걸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어? 나 이거 모르는 건데 이런 게 있다 없다? 있다. 각자마다 모르는 내용의 비율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또는 어, 이거 나 저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는데 배웠던 것만 기억나는데 실제 암기는 안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배웠었다라는 사실조차 기억을 잘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1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일부 내용도 저기에 포함된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한 번 쫙 정리하고 본격적인 개념학습 들어가야 여러모로 수월하다. 아시겠죠? 게다가 지구과학원을 공부할 때 필요한 어떤 기본 배경지식뿐만 아니라 지구과학원 과목의 특성, 학습법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저기에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위하여 지구과학원을 처음 공부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입문부터 시작을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안 많아요. 한 강당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잖아. 가벼워. 듣고 있으면 그냥 다 외워져. 이해가 돼.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 들어도 무난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시도는 했지만 사실 완강의 기쁨을 느껴본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어떤 강좌보다 완강의 기쁨을, 성취감을 느끼기에 최적화된 강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와, 들어보니까 들리고 해보니까 된다라는 걸 한 번 느끼잖아. 그런 작은 성공의 기쁨, 성취감을 맛보는 건 여러분들 앞으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아주 큰 자산이 될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입문부터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2024년 11월에 개강되어서 이미 강의가 업로드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빨리 듣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스텝 1, 2에 해당하는 지구과학 1, 오즈캐념, 오즈기출 분석 자, 얘네들이 이제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단에 있는 스텝 0, 스텝 1, 스텝 2 자, 왜 이렇게 스텝으로 구분되어 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들은 지구과학원 강좌를 제공하고 내용을 전달함에 따라, 전달함에 있어서 스텝 별 단계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지구과학원 과목에서 전체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있을 때 중간중간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공부할 때 조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어려운 내용들이 요소요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를 할 때 그 조금 신경 써야 하는 어려운 내용들을 다 공부하면서 넘어가기에는 전범위에 대한 매끄러운 학습이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좀 그렇게 학생들이 느끼더라고. 그래서 조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주요 개념들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들을 스텝 1으로 일단 구분을 해두었고 예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여기서 기출문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가 아닌 고등학교 3학년 N수생 여러분들 즉 수험생들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월 9월 평가모의고사 그리고 시도교육청단위에서 주관하는 교육청 모의고사 등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수준에서 과거 출제됐었던 문제들 중에 요거는 조금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풀 때 알아야 할 개념 원리는 좀 복잡하다. 때로는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스텝 2로 따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대단원별로 스텝 1이고 대단원 끝자락에 스텝 2 내용이 따로따로 붙어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단계별로 학습을 했을 때 조금 더 학습의 진행이 매끄러져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들어요. 여기가 사실 이번 내신 대비 연관 커리큘럼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임문당좌를 통해서 우리끼리 좀 친밀도를 높이고 서로 간에 익숙해졌으면 본격적으로 스텝 1, 스텝 2의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내신 대비 있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개념과 기출분석을 완벽하게 끝내잖아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지에 수록된 문제를 풀 때 큰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죠.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걸 한 번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저걸 공부하고 반복하고 여러모로 이제 시행착오도 겪어보시면서 훈련을 거듭한다면 학교 시험 문제 중에 조금 때로는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낯선 게 있을 수 있으나 만약에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라면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그치? 맞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학습이 되어 있다면 그조차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고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말씀 잘 들으세요. 선생님 학교 시험에서도 되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막 고등학교 2학년인데 막 출제됩니까? 아 출제되기도 해요. 음 이거는 학교별로 달라요. 학교 담당 지구과 선생님마다 또 다를 수도 있어. 물론 같은 학교에서 시험이 이쪽 반과 저쪽 반 다르게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신 대비에 진짜 제일 중요한 거 학교 수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수업 내용 수업 자료 그게 제일 중요해. 제가 제공해드리는 수업보다 학교 수업이 더 중요해요. 오케이? 그거를 가장 핵심 메인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제공해드리는 수업은 보충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보편적인 내용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내용들 풀어야 될 문제들 중에서 꽤나 어렵게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까지 스텝2까지 다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땐 물론 이 범위 내에서 문제를 좀 응용하거나 변형하거나 또는 좀 더 색다르게 구성을 하거나 그렇게 출제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보시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똘망똘망하게 초롱초롱하게 잘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너무나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럼 어쨌든 내신도 줄을 세우고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조금 고난도 문제를 다수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들을 제작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문제들의 어떤 힌트 그리고 내용들은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충분히 다 전달해 주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 어느 정도 난도 어느 정도 내용들로 문제가 출제될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챙겨갈 수 있는 건 학교 수업이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학습법에 대해서 각각 OT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긴 하는데 스텝 1이 있습니다. 스텝 1을 정복하는 걸 1차적인 목표로 해주세요. 스텝은 공부 끝났지 그 다음엔 스텝 1 복습 됐어? 스텝 2는 언제 하냐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스텝 1 공부하고 스텝 1을 복습하시면서 스텝 2 병행 이거 괜찮아. 됐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어설프게 스텝 2 들어가면 몸과 마음이 좀 다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특히나 지구과학 과목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지 못하거나 학습법 공부법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이렇게 익숙치 않은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문편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셔라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사실 내신 대비에 있어서 스텝 1까지 빠삭하게 공부하잖아? 음 이것도 감히 말씀드리는데 수능 기준으로 스텝 1 수준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또는 문제풀 연습까지 추가됐다라고 한다면 수능 기준으로 한 3등급 정도 확보는 무난하다라고 저희들은 봐요. 음? 오해하지 마 단 한 번의 공부만으로 된다는 아니야 알겠지? 완벽하게 연습관론이 됐다라고 했을 때 내신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겠냐 학교마다 문제 수준은 좀 다를 수 있고 학교마다 학생들의 어떤 학습량이나 수준이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라고 보고 더 제대로 하려면 이제 스텝 2까지 가는 게 맞아요. 알겠지? 음 애초에 내용 편성을 그런 과거 출제됐었던 기출문제들을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전달 끝내는 거거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선생님 개념 강좌 기출 강좌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언제 다 끝냅니까? 자 잘 들으세요 내신과 수능의 가장 큰 차이 중에 또 하나는 내신은 전범위 시험을 물론 학교마다 학교 선생님께서 앞에서부터 시험 봤던 거 누적 진도를 해가지고 막 기말고사 때 전범위 올 거야 이럴 수도 있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되게 드물고 수능은 이제 전범위를 다 공부해서 치르는 거고 학교 시험은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이렇게 시험 범위가 구분되어 있다고 그래서 전범위 시험이 아니에요 그치? 어 물론 이제 한 학기에 다 끝내는 경우도 있고 음 그래서 1학기 중간의 절반 기말의 절반 이렇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본인 학교가 어떤 식으로 진돌라가는지 선배님들에게 잘 여쭤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어 너무 이 분량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안 가지셔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어 제안드리고 싶은 건 겨울방학 때 어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1학기 2학기 어 걸쳐서 전범위를 나가는 상황이라면 겨울방학 때는 전체 진도의 한 절반 정도 의 예습 그리고 학기 중에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어 시험 대비 잘 하시고 여름방학 때 2학기 진도의 예습 그리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또 시험 대비 잘 하시고 어 그걸 권장 드리고 아시겠습니까 전체 대단원이 지구과학원 6개의 대단원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전범위의 절반함은 대충 3단원 정도까지 어 물론 학교마다 1학기 때 나가는 분량 다를 수 있고요 때로는 1학기 때 나가는 진도에서 전반부 조그만 다음에 바로 뒤쪽 5단원 6단원 이렇게 나가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어 그거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어 어떤 순서로 어떤 식으로 진도를 나가는지 잘 알아보신 다음에 그에 걸맞는 수준의 예습을 방학 때 방학을 이용해서 잘 해주시면 어 좋을 듯 합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처음엔 너무 스텝2의 어려운 내용을 한 번에 다 소화하려고 이렇게 애쓰기보다는 스텝1을 완벽하게 내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끝내겠다라는 걸 목표로 공부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만 더 어 이제 겨울방학 때 예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탐구과목의 지구과학원 의 예습보단 알잖아요 여러분들 수학 국어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할애해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어 그게 훨씬 중요해요 따라서 그에 대한 충분한 학습시간을 확보해 두시고 이제 더 여력이 되실 때 이제 지구과학원에 대한 예습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동의하시죠 음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과목들과 학습시간에 어떤 배분을 하다 보니까 어 지구과학원을 공부할 시간이 썩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1학기에 나갈 진도에 대략적인 예습을 할 때 스텝 1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잘 들어 어설픈 많은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어 제대로 된 작은 범위를 완벽하게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알겠지 어 제대로 된 이라고 해서 스텝 2까지 파고든다 이게 아니라 스텝 1 수준에서 1,2단원 3단원 까지 가야 되는데 아 시간이 부족해 그럼 차라리 1단원 그래 완벽하게 하자 어 이건 괜찮다고 어 이해되어 무슨 얘기인지 음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공부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어 실체 학교에서 이제 수업 들을 때 미리 공부해놓고 알고 있는 내용을 듣고 정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내용들 에 대한 어떤 느낌을 느껴보면 아 이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거든 알겠지 그리고 예습을 이쪽 몰아서 제대로 저쪽은 계속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잖아 하하하하 결국은 학기 중에 차근차근 또 따라가는 노력을 하셔야죠 어 근데 아 해보니까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그 경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설픈 넓은 범위 공부 공부했지만 기억도 안나고 아 이게 뭐였더라 저게 뭐였더라 이거보다는 완벽하게 스텝원 수준으로 하나하나 끝내는 그런 과정의 공부를 더 권장드리고 싶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해주시고 예습 학기 중에는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시면서 복습 어 들었던 거 또 들어요 선생님 또 듣는 게 뭐 의미 있나 하하 큰일 날 소리하네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잘못하면 잡혀가요 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 들을 때 안 들렸던 게 반복 또 반복할 땐 또 들려요 음 그리고 처음 들을 때 느낀 것과 또 달라요 알겠지 이거 제가 진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이 길을 여러분들보다 앞서 걸어갔었던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수많은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 이다 경험했었던 것들이에요 알겠지 처음 들을 때 안 들렸던 거 어 잘 이해 안 됐던 거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땐 더 깨닫는 게 많고 아는 상태에서 들었을 때 더 많은 걸 챙겨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겨울에 예습 학교 중에 복습 하시면서 모든 신경을 개념학습과 기출분석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요 개념강좌랑 기출분석 강좌는 서로 다른 강좌입니다만 1단원 1단원 같이 업로드가 되니까 1단원 개념학습 1단원 기출분석 이런 식으로 병행하시면서 따라오시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3월 달에 스피드 개념 강좌가 또 개강이 됐는데 스피드 개념은 사실은 여기 개념을 안하고 이걸 하기에는 조금 처음 공부할 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예습을 충분히 하셨다면 이제 학기 중에 학교 수업 따라가시면서 복습을 할 때 이걸 한번 하신 분들을 위한 빠른 개념 복습 용도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많이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이 정도 분량이면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또는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시험범위 쪼개본다면 그렇게까지 분량 많지 않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스피드 개념으로 복습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직전 벼락치기 벼락치기라는 제목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백지 상태의 친구들을 위한 강좌 절대 아니고요 백지 상태에서 벼락치기로 얼만큼 성과될 수 있습니까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 알겠지 그래서 저건 애초에 그런 용도가 아니라 예습도 했고 학교 수업도 잘 듣고 꾸준히 복습을 했지만 여러분들 시험 직전엔 스스로 정리 한번 해야 되잖아 누구든 그치 어 저 두 달 전에 공부 끝났어요 내일 시험 잘 보면 돼요 안 그러잖아 하하하하 그래서 스스로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거를 같이 하자 그런 의도의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전범위를 초압축해서 25강에 몰아두었어요 음 이거는 2024년에 이미 다 완강이 되어 있는 강좌고 기존 얘네들은 이제 2024년 5년에 새롭게 제작돼서 또 어 리뉴얼되고 업로드 되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초압축 핵심 개념 그리고 가장 주요한 대표 유형 문제 여기서도 같이 또 풀어드려요 오케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서 어 역시나 시험 범위를 제한해서 해당 범위만 듣는다면 분량 진짜 많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강좌로 복습해 주시면 되고 자 더 좋은 게 또 뭐가 있냐 여기는 이제 내신 대비를 위한 선다형 서답형 문항을 파일로 또 추가로 제공해드려요 알겠지 어 많은 문제가 이렇게 또 제공이 됩니다 문제풀 연습을 음 시험 직전에 또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해설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하나 더 중요한 것도 말씀드립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다 중요한데 어 그래요 내신형 문제랑 수능형 문제는 다르지 않아요 음 어 저희 삼촌이 얘기하는데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건 삼촌이니까 다른 거예요 어 저희 이모가 다르다고 하던데 어 이모니까 다른 거예요 하하하하 이게 죄송합니다 이 옛날에는 예전에는 뭐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이때까지만 해도 내신형 수능형 좀 구분이 됐어요 형태가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아 어 학교시험지 여기저기서 이렇게 가져다 놓고 문제를 봐도 음 아 크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3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내용과 문제들을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그 문제들을 주로 이제 정리하고 분석하시고 응용하고 변형하시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거나 재구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형 문제가 굳이 따로 구분되진 않아 지구과학은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하는 게 곧 수능 공부에 아주 튼튼한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사실 내신 대비를 완벽하게 한다 개념학습 기출분석 방학 때 또는 학기 중에 여러분들 학교 진도에 맞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 한 번 했어 그럼 스피드 개념 기출분석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험 때 벼락치기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알죠 공부할 게 많고 학교 다니면 여러 가지 학사 일정이 있으니까 바쁘잖아 지구과학을 진짜 여러 번 반복하고 시험 기간에 딱 돌입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알다시피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잖아 금방 저희로 올라갈 수 있어 금방 깜짝 놀라 전교 1등 한 번 찍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해보니까 되네 이걸 한 번 느끼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힘내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부터의 커리큘럼은 저는 내신하면서 수능 그냥 미리 한 번 저희 수험생 언니 오빠 형아 누나들 그냥 다 한 번 눌러버리겠습니다 스텝 3 스텝 4 에 해당하는 강좌도 2025년에 또 새로운 버전으로 또 제작이 될 거예요 각각 3월 7월에 개강이 돼서 강의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선생님 저는 겨울방학 때 공부해서 아휴 1학기 때부터 그냥 다 끝내고 싶은데 이거 개강을 당초에 못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다가 어 숨 막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2025학년도 수능 대비로 제작된 강좌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완강되어 있는 2024년에 제작된 강의를 듣고 과거 기출 사례들을 뛰어넘는 조금 고난도 자료 분석이나 문제들로 구성된 것들이거든요 이에 대한 공부를 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딱 탭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없어 그렇다면 고3 N수 선택 버튼이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고3 N수 페이지로 들어가시던 거나 그럼 이 강좌 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고 아니면 학교에서 유달리 아 우리 학교는 지구과학 어렵게 나기로 소문났어 자사고라든가 뭔가 좀 빡센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서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면 조금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시 한번 여기 여기 이 정도 충분해요 그리고 주요 과목 공부 튼실하게 하시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커리큘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자 이제 수능용 강좌는요 이보다 좀 더 많은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긴 한데 내신용 강좌 그래서 굳이 모의고사 커리큘럼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건 자 베이직 모의고사라고 해서 어 저 애들이 몇 년 동안 쭉 진행해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내신 대비를 하지만 좀 더 욕심이 있으신 수능 준비를 좀 더 미리 일찍해 하고 싶으신 분들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런 분들 이라면 이 베이직 모의고사를 활용하셔서 어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시험 기간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주요 과목 공부하다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치거나 힘들었을 때 좀 쉬는 느낌으로 지구과학 공부하면 되게 좋거든요 하하하하 아 아 이게 또 지구과학 공부하고 저랑 같이 수업하는 시간이 나름의 힐링타임이 되는 거거든 어 아 이게 또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데 어 그럴 때 이제 아 욕심이 있으신 분들 전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공부가 한번 끝난 분들 이라면 베이직 모의고사 컨텐츠를 활용하셔서 전반적인 복습을 하시는 것도 어 도움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알겠지 당장 눈앞에 시험 범위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학생들에게 제안 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욕심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구분했는데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써진 대로 스텝 1 수준, 스텝 1, 2 수준 여기에 플러스 알파 양념 조금 더 추가한 수준으로 구분되어서 원래 베이직 모의고사의 취지는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만한 내용들을 긁어모으는 빈틈을 없애기 위한 개념 복습 개념 복습 그리고 이제 최근 지구과학원 문제 수능 출제 수준이 꽤나 높아지는 양상 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풀기 위해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이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연습 그래서 각 회차마다 목표 풀이 시간 이런 게 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풀고 검토하고 막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만 틀리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문제 실수에서 틀리는 경우 있잖아요 실수를 줄이기 위한 크게 세 가지 목적이에요 개념 복습 빨리 풀기 속도 향상 그리고 실수 줄이기 이런 목적으로 제공된 모의고사에서 대략적인 전범위 학습이 끝났다면 베이직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미리미리 수능 대비를 하시는 것도 안 나쁘지 않다 본인이 생각할 때 저는 좀 남다릅니다 저는 뭐 한 걸음 두 걸음이 아니라 열 다섯 걸음 이상 앞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커리 소개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래요 많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논점이 흐려졌을 수도 있으니 입문 개념 기출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진도만큼 또는 학교 수업 진도에 맞춰서 같이 듣고 복습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스텝 0, 스텝 1, 스텝 2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스텝 1에 일단 확실한 시간 투자를 하셔라라는 점 그리고 학교 수업과 발맞춰서 스텝 2 필요할 만큼 더 깊이 있는 공부 해주시고 시험 직전 벼락치기를 통해서 최종 점검과 문제풀이 연습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다 보면 되잖아 해보니까 돼요 그럼 이제 지구과학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조금 힘들고 지쳤을 때 자꾸 지구과학 책을 찾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힘내주시고 지금 하는 공부가 내신 점수의 확보 물론 중요하죠 의미 있고 근데 수능 준비에 초석이 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고요 오케이? 자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서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중간에 지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자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